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대한 원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무효표를 의도했다면 부정선거란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해도 민주당 경선에서 부정선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황교안, 민경욱 등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얘기가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불복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 옳다쿠나 하고 본인들의 수세에 몰렸던 이슈들을 이걸로 빠져나가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비판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런 시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후보로 뛰었던 정세균, 김두관 후보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됐다는 걸 인정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 유승민 씨가 지금 민주당 경선 득표율로 실컷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는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이때다 싶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글을 남기고 있고요. 괴벨스식 세뇌선동을 중단하라고 이재명 지사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데 본인이야말로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정파별로 국민을 두 패로 나눠서 싸움을 붙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국기문란행위하고 여태까지 그런 짓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이 저런 얘기할 자격 없고요. 특검 특검 타령을 자꾸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당신들 속셈 뻔히 보이니까 그럴 시간에 가서 공략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한다고 나와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민주당원이 당 몰락하겠다 생각한 거라면서 저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공식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 법적 절차가 예상된다는 소리하고 있는데 꿈 깨시고요.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다는 거 이미 결론 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황당한 네거티브를 언론에서 받아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상대해보면 참 문제가 많은 당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본인 패걸이라든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당연히 시민들은 본인 몰락이나 준비해라 침 맞을 시간이다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뭘 한다고 떠드냐 이런 비판을 하는 데다 최민희 전 의원이 난 비난할 때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원들은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찍었는데 당원과 선거인단도 구분 못하는 야당 1위 후보에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득표율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 선거나 똑바로 준비하면 안됩니까?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 타령하고 있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죠. 실제로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악재에 흔들리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전략 무논리에 대해서 거기에 책임을 묻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파헤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선의의 정책 경쟁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웬 말입니까? 아무튼 국민의힘이 잇따른 부동산 악재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상황이고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지사한테 덮어씌우기 하려다 되려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다운계약서 논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알려졌는데요. 김만배 친누나가 어떻게 윤석열 부친으로부터 연희동 단독주택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냐 이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사퇴를 한 윤희숙 씨 부친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문제들 사퇴한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됐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모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슈들 지금 도대체 어디 간 거죠? 분명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죠. 당연히 이로 인해서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었고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한 위기에 몰렸었고 그렇게 공정 타령하더니 그게 본인이 말한 공정이었냐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많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었던 상황에 옳다구나 하고 지금 민주당으로 어떻게든 이슈를 넘기려고 하는 거죠.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많이 이어졌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실망스러운 정치를 한다. 뭔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줄 알았더니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도 많이 이어졌었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생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정작 본인들 비대는 조용한데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명백한 거 아니냐 이재명 특검 타령은 적당히 해라 김기현은 왜 빼냐 실제로 1800배에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갑자기 코스가 꺾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많았고요. 50억 클럽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게다가 박덕흠, 전봉민, 윤희숙 이번에 곽상도까지 팔당하고 사퇴하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하루아침에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꼬리짜르기를 하는데요. 애초에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계속해서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홍준표씨 같은 경우에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관련 보도가 아주경제를 통해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실명제 위반 논란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게다가 곽상도 아들이 포르세를 끌어놓고 정작 조국 전 장관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기 하려 했던 곽상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작 포르세 탐구한 곽상도 아들이었고 이런 곽상도의 이중 잣대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걸 mbc에서 최근 보도했죠. 분명히 곽상도씨는 2019년 8월에 조국 전 장관 딸이 포르세를 끌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 따님은 포르세가 아니라 아반떼였죠. 실제로 포르세는 곽상도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서연 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퇴직금 50억을 받고 수억대 포르세를 몰고 다니는 아들에게 과거에 그랬듯이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서 한 말씀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시민들 또한 조국이 기준이다. 앞으로 조국 가족처럼 모두 털어라. 만만한 사람한테는 죽일 듯이 덤비면서 정의라고 하지만 이런 선택적 분노,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언론에 대한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 앞에 찾아가서 낄낄대던 기자들 혼자 사는 딸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멍들게 하고 그랬던 기자들이 왜 윤석열, 곽상도, 김웅 이런 사람들 앞에만 가면 작아지냐는 얘기는 두고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주변 압수수색 100여 곳을 했던 게 말이 됩니까? 조국 전 장관만 그걸 감내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작정하고 조국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조성은 씨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핵심은 국기문란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증거가 쓰이길 바란다는 거고요. 검찰총장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짓을 하면서 다녔을지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김웅, 손준성 등 그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증거 훼손을 하고자 시도할 게 당연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본질 흐리기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의 창피하고 천박하고 경박하기 그지없는 발언들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논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 과정을 거쳐 12일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김건희 씨 또한 조국 일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고요. 국민대 내부에서 학생 총 투표율이 무려 94.4%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기도 했었죠.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 하나하나 다 파헤치고 언론에서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검찰에서 곧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상황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제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